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올해 20회 상영작 공모에는 110개국의 단편 영화 4천여 편이 출품됐습니다. 심사를 통과한 한국과 중국, 스페인, 프랑스, 에콰도르와 캐나다 등 11개국 작품 27편이 내일까지 상영됩니다. 개막작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피아니스트의 일화를 다룬 프랑스 영화 포르티시모를 시작으로 드라마와 코미디, 액션, 다큐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펼쳐집니다. 좀 더 열정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아요. 어렵지 않게 그 열정을 바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짧게는 5, 6분에서 길게는 30분. 압축적이면서도 강렬하고 미학적이면서 실험적이기도 한 단편 영화. 주류 장편 영화로 가는 여정이기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장르 그 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지난 20년 동안 보석 같은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고 신인 감독을 발굴하면서 영상문화도시의 기반을 닦아왔습니다. 영화인들만 참여하는 영화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. 시민 관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이 영화제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맡고 있습니다. 20회 성년이 되어 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청주국제단편영화제. 대중화와 규모화, 전문화 등 더 큰 성장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.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.